오늘의 출연자 유지웅 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애널리스트 생활을 시작했고요. 하나금융투자, 토러스 투자증권을 거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섹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성장 파트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원을 만나보시죠. 아, 맞다. 얼마 전에 아이를 낳으셨다고. 아, 저희 쌍둥이. 쌍둥이? 네, 쌍둥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 마지막 부분에 써 있습니다. 만삭인데도 아내분께서 책 쓰는 시간 동안 많이 배려를 해주셨고 책 쓰는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그럼 쌍둥이, 너 일란성. 네, 일란성 똑같이 생겼고. 아들이요? 둘 다 아들이죠. 아들. 아, 근데 왠지 축하는 드려야 되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고생분이 여겨주십니다. 네, 지금 뭐 저도 좀 밤에 좀 힘들고. 지금 며칠 정도 된 거예요? 아, 저희는 80일 좀 넘었어요. 80일. 네. 아, 힘들 때다. 세 달, 아직 100일이 안 됐죠. 네. 아, 진짜 힘들 때다. 근데 이제 뭐 계속 또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어제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고. 그럼 밤에 잠 잘 못 주신 것이겠다고. 뭐, 일상이 돼서 이제 적응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육아까지도 이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아, 그리고 또 이제 육아까지도 이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책도 이제 쓰셔가지고. 뭐, 그쵸. 좀 급한 불은 일단 좀 끈 게 아닌가. 아, 마감은 잘 하셔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으니까.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네. 지금 모빌리티에 투자하라.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지용 연구원이 쓰신 책이고. 네. 저도 이 책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게 봤고 사실 저도 이제 많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외의 어떤 밸류체인 기업들도 이 뒷장에 이제 잘 요약이 돼 있고. 앞부분에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도 정리를 아주 잘 해놓으셔가지고. 오늘은 저희가 이 지금 모빌리티에 투자하라 베가복스에서 나왔는데 이 책 이야기도 조금 하고 역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동차 관련 주 주가 얘기도 좀 하고 전반적으로 좀 이어가볼게요 내용을. 좋습니다. 그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시면은 그래도 이 질문은 꼭 드립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셔도 되고. 네.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테슬라 주가? 그렇죠. 테슬라도 있고. 네. 또 저는 무슨 차 타냐고. 두 가지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거. 맞아요. 일단 그거 알고 들어갑니다. 건설 담당 연구원들이 어디 사시느냐고 물어보. 차는 이제 저는 BMW를 타봤습니다. 제가 그 전에 다른 애널리스트,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 분하고도 방송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BMW 타시던데. 여의도에 BMW가 흔하네요. 아니요. 뭐 일단 사실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 건 아니고. 리스? 아니요. 와이프 분께 있어서. 아, 예.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모든 재산에 대한 명의는 내 앞에 있지만. 아,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저의 거는. 자동차 관련, 사실 주가 얘기부터 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왜 이렇게 좀 요즘에 쉬고 있습니까? 아주 푹 쉬고 있던데요. 일단은 작년 사실 코로나 저점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따져보면 글로벌 오토 주식들이랑 현대기아의 주가 수익률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사실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고 편차도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대부분 3배에서 4배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죠.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이 좀 많이 강세를 보였었고. 이거는 이제 애플 이슈가 사실 1월을 도배를 장식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애플 이슈. 그런 부분이 이제 선반영 됐었고. 반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에는 국내 완성차 섹터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추가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애플 이슈가 더 추가로 진행이 되지는 않고 1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곧바로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월 후반부, 2월부터는 조금씩 이제 상승에 있어서는 좀 저항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때까지 사실 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었던 글로벌 오토 주식들은 이때부터 좀 이제 상대적으로 더 강한 렐리를 보였죠. 어떻게 보면 이게 키맞추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각자 이제 밸류에이션을 찾아간 것 같기도 하고.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사실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뭔가 새로운 모빌리티, 성장주로 이렇게 잠깐 구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래서 지난달에는 몇 대 팔았는데, 몇 대 수출했는데 다시 또 이제 판매될 수 보게 되고 다시 또 전통적인 카운팅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현대기아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이제 신사업 전개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사실 작년 한 가을 정도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뭔가 이제 바쁘게 돌아갔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맞고 여기서 이제 수혜주 아니면 여기서 피해조 이런 것들 구분하다 보니까 자동차는 계속 피해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EGM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됐어요, 잘. 네. 현대기아는 사실 그 전부터 EGMP에 대해서 계속 공개를 해왔는데. 그것이 막상 사실 작년 1분기부터 좀 노출되려던 순간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이제 좀 심화가 됐었고. 그때부터는 뭐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가동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주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네. 작년 4분기 들어서는 이제 그러면 현대기아가 앞으로 전기차를 한다는데 아이오닉 시리즈 아니면 기아의 EV 시리즈 이런 것들이 처음 듣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장 모멘텀으로 이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현대기아가 전기차를 함으로써 여기서 갖게 되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이 좀 컸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UAM 이나 아니면 이제 수소차 아니면 특히 이제 보스톤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로봇 회사 인수. 인수. 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졌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시장이 좋을 때는 작은 호재 하나가 굉장히 크게 또 빨리빨리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들려왔던 말 중에 하나는 어쩜 이렇게 호재가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을까. 또 시장이 좋았던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호재가 뜸하지? 이게 신기해요. 그냥 제 기분 탓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뭐 다들 이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가동률이 이제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을 했고요. 더군다나 할인 판매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사실 현대기아만 있는 건 아니고 인더스트리 와이드하게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른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도 대부분 이제 할인 판매가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재가 일단은 현대기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추세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평균 자체가 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을 아마 실정을 통해서 입증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나왔던 그 딜러사 어떤 인센티브 동향. 물 드세요 물 드세요.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말씀 중에도 미국 차라든지 해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비슷한 동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딜러사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가 많이 안 팔리니까 더 주는 거고. 그렇죠. 인센티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차가 잘 팔리니까 덜 줘도 알아서 쟤들이 많이 팔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은 인센티브 동향이 어느 정도까지 와입니까 지금은 이제 2019년 말 정도부터 인센티브는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 오버캐파가 이제 미국에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공급 과잉이 조금 잦아졌다. 해소되기 시작하는 이제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카메이커들이 2017, 2018년 가보니까 이제 세단 라인업에 대한 계획들은 많이 세워놨는데 수요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금융위기 이후 첫 차를 이제 바꾸는 시기가 이제 2017년, 2018년이었는데 금융위기 때는 다 세단을 사잖아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자원이 확보가 되고 이제 트렌드가 좀 상향 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SUV를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카메이커들은 이제 뒤늦게 세단 라인업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캐파 조정이 일어났었고 캐파를 줄이려면은 기본적으로 재고가 감소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카메이커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걸 해소하려면은 이 브랜드를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딜러들한테. 그러다 보면은 할인 판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면은 생산을 그냥 줄여야 돼요. 수요와 공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세단들이 특히 18년도부터 좀 밀어내기가 좀 굉장히 좀 많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니까 19년도부터 아예 그냥 생산량을 다 줄이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래서 산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19년 말 들어서는 좀 건강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던 찰나에 20년 초에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났었고 그러한 이제 공급 과잉 현상이 이제 한방에 사라진 그런 이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중고차를 오히려 더 많이 산다라는 것도 있고 약간 공급 사이드에서 쇼티지가 나타나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기차를 몇 년 뒤에 차라리 살 거니까 당분간은 그냥 중고차를 사서 버티자. 저는 수요에 의해서 중고차 가격이 좀 강세라는 것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어떤 한시적인 일시적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또 어떤 카메이커들한테 좀 미치는 영향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제 포인트를 집어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둘 다 단기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일단 카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고가 낮은 상황인데 여기서 굳이 재고를 빌드업할 가능성은 이제 없는 거죠. 굳이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다. 네. 자신들이 오버케파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불리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 생산량을 이제 공급 과잉으로 과잉캐파로 확보하게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라인을 추가로 돌릴 수도 없고 반도체도 쇼핑이라고 하고 하는데 마음을 먹으면 공급을 또 확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올해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초라든가 좀 더 시차를 두고서라도. 네. 두고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굉장히 리스키한 전략입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는 큰 차예요. 대형 SUV나. 럭셔리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차종들의 특징은 고배기량 차종들입니다. 고배기량 차종들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2023년, 2024년 정도가 되면은 엄청난 규제를 받게 돼요. 지금 작년 혹시 이제 유럽 시장에서 CO2 배출량이 95g 규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 단위가 뭐라고 그러죠? 그람 퍼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당 95g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면 거기에 벌점이니까 벌금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90유로를 이제 그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벌금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람 퍼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지는 않고 이제 마일 퍼 갤런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환산을 하게 되면은 2023년에서 2024년 정도면은 그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 차종들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서 캐파를 늘려요. 예를 들면은 그때 가면은 다시 이걸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 작업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밥솥에다가 그냥 쌀 넣고 밥 짓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가 이제 6기통 차량을, 6기통 엔진을 캐파를 늘리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먹고 공급을 이제 확대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돈 많아졌고. 네. 쓸 여력은 많아졌고. 지금 이제 가처분 소득이 좀 많아졌다고 하죠. 네. 특히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렇죠. 네. 작년은 올해 들어서 좀 많아졌고. 그래서 소비 여력이 분명히 좀 증가를 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타고 싶은 차를 받기까지 이 리드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뭐 1년까지도. 인기차종. 누구나 하지만 인기차종을 받고 싶어 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차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중고차로 이제 좀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중고차 시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오프라인 시장이었어요. 투명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장난 아니죠. 그 시장이 또. 그런데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투명성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네. 경쟁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사실 더 커스터머에게 훨씬 더 좋은 소비자에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품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죠. 온라인 중고차 딜러사들. 맞습니다. 네. 그런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그 마켓 페네트레이션이 한 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침투율. 네. 5%. 온라인 그 딜러사들이. 네. 나머지는. 어디 뭐 글로벌로요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신차 거래 신차 판매 시장보다 중고차 판매 시장이 더 커요. 오. 그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안에서 이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는 비중 5% 정도? 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온라인 시장이 생겼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판매 횟수 판매 볼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빨리 돌아간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앞에서 잠깐 전기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신차 사려면은 한 1년 기다려야 되는 거 짜증나고 돈은 있고 가점 소득은 있고. 전기차 사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모델 좀 기다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사고 싶었던 차 있으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한 단계 더 좋은 중고차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어지는 거니까요. 그 반도체 그 쇼티지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때요? 지금 현재를 좀 체크해보죠. 올해 체크를 해보면 연간으로 400만 대 정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간 400만 대면 어느 정도 문제라고 봅니다? 올해 자동차 시장이 원래는 금융이 죄송합니다. 코로나 직전에는 한 9천만 대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팬데믹 직전에 글로벌 9천만 대. 9천만 대고요. 작년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올해는 거의 7천만 대 중반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약 400만 대 정도가 다시 감소를 하는 예측치를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350만 대 정도가 이미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50만 대 안쪽에서만 차질이 발생할 거라서 사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앞부분에 상반기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는 400만 대 부족 현상이 350만 대 반영이 됐다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반기로 가면 반도체 수급이 좀 좋아진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약간 생산 라인을 좀 슬로우 다운하면서 재고축적이 좀 자연스럽게 됐다라는 것일까요? 아마 전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급들이. 그렇죠. 8월, 9월. 7월까지는 이제 메이커마다 조금 다른데 사실 이제 유럽 메이커들은 많이 정상화 구간에 들어선 것 같고 미국 메이커들이 지금 집계된 바로는 사실 가장 집중적으로 반도체 공급 차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까지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8월부터는 사실 이제 의미 있게 이제 찬실이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발표한 업체들은 아직까지 이제 많이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급격하게 해소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반도체 제조사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을 늘려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늘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옵션은 이제 핵심 옵션들, 일부 옵션들은 이제 제외한 채 생산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들도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에 좀 의미 있게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님 뭐 고객님이 선택하신 옵션 한 10가지 중에 한 3가지를 빼면 차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소화가 먼저 됐다. 그렇게 이제 소화가 되고 그렇게 이제 안 하더라도 소화가 곧 될 거기 때문에 먼저 만드는 상황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달 후면은 사실 이제 해당 반도체가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라인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조립 상태 또는 이제 핵심 부품이 조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완성차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현상이 5월 말부터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마지막 부품은 나중에 다시 끼워 넣겠다라는 이제 거죠. 안 그러면은 지금 라인을 통째로 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미리 조립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놓고. 그렇죠. 반도체 들어오면 그거 끼워서 내보내자. 그렇죠. 그게 최근 이제 5월 말, 6월부터 좀 시작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많은 구독자분들도 올해 초에 그 이야기 많이들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메이커들이 상대적으로 뭐 pc라든지 서버라든지 약간 그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 차량용 반도체는 이익이 별로 안 돼서 잘 안 하려고 한다. 또 신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약간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8인치 웨이퍼하고 12인치 웨이퍼 이제 커지는데 기존에는 8인치 웨이퍼를 쓰는 8인치 펩에서 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12인치 펩 위주로 대형화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면 수익이 너무 안 되니 계속 그냥 구형 펩에서 만들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쇼티지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격을 올려서 사주고 12인치 펩을 통해서 투자를 더 하도록 하고 양을 더 늘리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업종은 장기 공급 계약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모델이 막 5년 7년간이나 가격이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 크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다시 생산이란 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언젠가는 다시 안정화가 될 거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가격을 내리기도 좀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의 릴레이션십이 쌓아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함부로 가격이 이제 쉽게 변동하기는 좀 예를 들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체로 하나의 시클리컬한 성격을 이루지만 스팟 가격도 있고 네.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부품 가격에 대한 뭔가 가격 결정 탄력성이 좀 많이 떨어지나요 자동차 산업은? 아무래도 그렇죠. 이거 한 번 공급을 받기 시작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5년 길게는 이제 7년 8년 이렇게까지도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쇼티지가 낫다고 해서 한 반도체 업체가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자동차 업체는 따라서 그것을 그 가격대로 이제 사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한적인 현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논리가 사실은 조금은 통하지는 않는 그렇죠. 네. 굉장히 무거운 시장인 거네요. B2B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사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또 책에 보니까 약간 이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인한 그 쇼티지 문제 이게 꼭 악재만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어차피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이어졌었던 자동차 산업의 공급 과잉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해주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을 자연스럽게 좀 줄이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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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부터 전기차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일단은 이제 2024년, 2025년에는 이제 보조금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제 이루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을 만들 수 있게 하나의 이제 자체적으로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듯이 이제 미래는 전기차 혹은 수소차 이제 미래차의 시대가 될 텐데 당연히 이제 미래는 미래차의 시대겠죠. 근데 사실 플랫폼을 전환하는 데는 이제 비용이라는 게 들잖아요.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든 라인에서 새로운 차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기회비용이 들어갈 테고 그걸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좌초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젠가 이제 떨궈내야 할 비용이라고 보면 될 텐데 그러면 이번 어떤 쇼티지 사태, 반도체 부족 그리고 약간의 일시적인 공급 불안 이게 플랫폼이 전환되는데 오히려 또 기폭제라든지 총매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총매제 역할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자동차 업체들이 당장의 수익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차종만으로도 크게 공급량은 늘리지 않아도 수익성이 엄청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또 무리하게 기존 내연기관 라인업을 지금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할인을 예전에는 3,000불 하던 거를 지금 안 해도 된다라면 근데 나는 3년 후, 4년 후부터는 엄청난 전기차 메이커가 돼야 돼요. 라고 이제 주주들과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8기통 엔진, 10단 변속기 이런 헤비한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투자는 사실 지향되는 게 맞거든요.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제 잠깐 든 생각은 꽃놀이패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마도 메이커들 눈치를 서로 간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지금 생산을 굳이 늘리지 않아도 주도권은 지금 보시면 메이커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할인이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을 막 늘릴 이유는 없죠. 그러면 이제 차,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공급을 어떻게든 더 늘려서 그러면 이 시장에서 매출을 빨리 가져와야지 이것보다는 이익이 좋으니까 이걸 조금 더 향유하자 이런 분위기. 내연기관 기반으로 마켓시어 늘려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기차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유지옥 연구원님이 진짜 사고 싶은 전기차는 뭐예요? 지금 타고 계신 차는 전기차는 아니고 내연기관차는? 아쉽지만 이제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했을 때는 사실 저희 집에도 충전소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를 구매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구매를 한다라면은 진짜 사고 싶은 차? 진짜 사고 싶은 차는 일단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열리는 거? 또는 현대차, 기아차에서 나오는 또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나오는 전기차가 일단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G90이 나왔던가요? 그 아이오닉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아에서는 EV 시리즈로 가고 있고요. 이번에 제네시스... 제네시스에서는 GV60이 이제 EGMP 기반으로 아, SUV? 이제... 그쵸. 저는 제네시스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제네시스 G90이 제일 큰 거 그게 전기차 버전으로 나왔잖아요. 그건 이제 말씀하시는... EGMP 플랫폼은 아니고 G80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G80. G80. G80은 그냥 엔진 걷어내고 거기다가 배터리 넣고 이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파생형이라고 부르죠. 파생형. 그래서 그건 약간 좀 논외로 하고 그러면 하여튼 나올 차 정도로 많은데 국산차를 사시겠다라는... 국산차를 살 의향은 굉장히 있죠.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앞으로도 꽤 넓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 라인업도 지금 알고 계신 라인업들은 앞으로 다 전동화 버전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비안인가요? 그 미국 트럭은 이미 상용화돼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팔리고 있죠. 얼마 전에 그 뭐였지? 버진 갤럭틱이었나? 네. 블루 오리진이었나? 네. 그 우주비행선 테스트하는 영상 보니까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리비안 트럭 타고 사막을 쫙 달리면서 이제 우주비행선 타러 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사실 그 포드 트럭 있잖아요. 엄청 큰 거. F-150인가? 네. 이번에 라이트닝 버전 말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타기에는 그게 또 막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연비 장난 아니고 탈 수가 없는데 그런 멋진 트럭을 전기차 모델로 탄다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로망이 생겼으면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대형 트럭은 대형 픽업 트럭은 주차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실. 어디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가면은 어디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가면은 거기에는 갈 수가 없어요. 네, 먹습니다. 그런 데들은 갈 수가 없고. 네, 그래서 판교 사옥에 가면은 지하 1층에 그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차 보고 저도 트럭을 사고 싶어서. 잠깐 옆으로 얘기가 샀는데 사실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글로벌이 전기차 카메이커들이 셀 수 없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와, 이거 보니까 저도 든 생각이 이제 진짜 전기차는 맛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시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들도 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카메이커들이 못할 리는 없을 거고 또 신규 플레이어들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 예로 LG전자라든지 뭐 전장 많이 하잖아요. LG마그나랑 이제 합작법인도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쌍용차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평택공장이었던가요? 경기도 내에다가 오히려 전기차 플랫폼을 새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 우리 회사를 청산하지 말고 법정관리 내에서 살려다오. 뭐 이런 식으로 또 제안을 하긴 하던데 쌍용차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약간 그런 전기차의 신규 진입 가능성? 용이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많이 말이 되고 있는 그런 신규 업체들이 앞으로 3년 후, 4년 후에도 전부 다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입과 생존은 별개다? 생존을 해야 카메이커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존을 한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 3, 40만 대 정도 연간 생산량을 갖추게 되는 그런 구간을 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시작된 것만으로는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다이슨이라고 기억나시죠? 청소기. 그 업체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하려다가 정말 해보니까 돈이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장 세우는 데 몇 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소싱을 하려고 하면 부품 업체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러려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각 국에 다 있습니다. 핵심 부품 업체들이 한 나라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품 업체들만 만나는데 한 반년, 1년 걸린다고 책에 써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비즈니스는 시작이 됐고 자본은 어디서 투자를 받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가다 또 예상증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과 이견이 있으면 좀 안 좋은 일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에 많이 소개된 업체들은 많은데 이 업체들이 아주 경쟁력 있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인수를 한다든가 기존 OEM 인수를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이미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없이 좀 많은 것 같고 미국도 사실 이제 시작 단계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업체들이 일단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생산 형태를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것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카메이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품업체들과의 협상력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해야 규모의 경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자체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점부터는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익은 나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이제 자본 추가 투입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도 이제 생산이 좀 어느 정도 시작된 이후부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위탁 생산으로 조금 더 가볍게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내재화된 생산 라인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타임라인이 아마 앞으로 한 3, 4년 후인데 이때쯤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레거시 오토 메이커들이 전기차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스타트 업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이야기해 주셨던 진입과 생존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딱 와닿네요. 왜냐하면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에 어차피 내연기관차 라인 다 저초자산 되는 거 어떻게 해서든 전기차로 돌리면 어차피 있는 인력은 또 써야 되기는 하고 물론 인력이 확 줄어들기는 한다고는 하는데 또 LG 같은 경우에도 전장이 원체 많기 때문에 또 LG 마그나랑 같이 이제는 모터라고 해야 되나요? 구동 모터요. 구동 모터들. 훨씬 더 다양한 걸 하기 때문에 이게 맛만 먹으면은 LG도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아, 근데 부품사가 이제 카메이커가 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차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브랜드 전략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내수업체가 아니고 이제 글로벌 판매를 한다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베를린 공장 가동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이제 정부, 현지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든가 해외에 자동차를 판매를 한다든가 있어서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돌파하면서 이제 그 길을 택할 거냐는 이제 또 이제 경영적 선택의 문제가 될 텐데 특히 이제 신흥국에다 팔고 싶다라는 거는 이제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신흥국에 판매를 하면 자동차 관세가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붙습니다. 50%나요? 오, 그래요? 인도, 브라질 이런 지역에는 사실 자동차를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오, 그냥 관세만으로는 또 물류비용도 엄청나고 그래서 현지화된 차종들만 이제 판매가 사실상 허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CKD라고 하나요? 네, CKD. 그러니까 반조립 상태로 이제 보내놓고 거기서 조립을 해서 완전처럼 가는. 네,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사실 강한 브랜드 메이커가 되기에는 좀 쉽지는 않죠. 아, 알겠습니다. LG카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걸로. 왜냐하면 저도 약간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럼 반대로 위탁 생산을 맡아가지고 생산해주는 라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TSMC가 있죠. 직접 설계는 못하도록 이제는 한다고는 하는데 위탁 생산을 받아서 반도체 생산을 해주는 것처럼 자동차도 전문적으로 위탁만 받아서 생산을 해준다면 그쪽 사업은 수익성이 어떨까요? 이거 여쭤보는 왜 그러냐면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정말 낮잖아요. 네. 뭐 2% 정도 되나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더 돼요? 지금 이제 현대... 제가 너무 안 좋았던 시절에만 머물러져 있어서... 지금 이제 최근에는 현대차는 이제 6% 때까지 올라왔고... 아, 말라, 맞네. 단 구간이 이제 2017년, 2018년 이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거대 제조업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 마진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업체들로부터 위탁 생산 요청을 받아서 하는 이제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오리지널 카메이커보다 마진이 더 높게 책정되기는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제 생각에는 그 비즈니스만 하는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가 과연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업체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어떤 그 생산 용역 비용을 떼먹는 약간 그 정도 비즈니스... 뭐, 뭐, 조립이니까요. 뭐, 팍스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는 이미 이제 자동차 조립 사업에 진출을 공식적으로 한 상황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부품 업체들, 부품 업체들 중에서 이제 완성차급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 업체는 티어원이라고 이제 보는데 티어원 중에서 마그나라는 업체가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이미 마그나는 그 위탁 생산, BMW를 마그나에서 만든다고요? 이제 O시리즈의 일부 라인업들은 이제 해주고 있고 일부 트림들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벤츠에 이제 쥐바겐 차량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아, 그 마그나에서 만들어요? 그쵸. 쥐바겐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도 이제 북경기차와 이제 일단 조인트벤츠 회사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업체들로부터 또 이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의뢰를 많이 받아서 차량 설계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비즈니스에 좀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업체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들의 기준 사업에서도 마진이 좀 어느 정도 공유되는 자기네가 부품을 만드니까 있죠. 자기네가 위탁이지만 생산라인도 돌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차 조립라인도 돌리면서 거기다가 자기네 부품을 가져다 쓰니까 다 윈윈이 되는 기본적으로 BMW랑 이제 다임러로 공급되는 비중이 꽤 커요. 마그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마그나 이외에는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진입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 규모의 경제가 되는 업체들이 자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특히 최근에 또 이제 LG전자와도 이제 합작사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중요시되는 그런 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탁 생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애플카를 누군가는 만들 겁니다. 그렇죠? 애플이 처음부터 자기네 자동차 완제품 제조 라인을 만들지는 않겠죠. 절대. 뭐 핸드폰도 직접 안 만드는데. 그렇죠. 누가 만들 것 같으세요? 이 얘기는 한 5,000번은 지금 들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애플카의 핵심은 저희가 또는 미래 자동차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태계를 이제 자동차 안에 구축을 하는 거고 이건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차 회사랑은 이해상충의 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간 부딪힌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다 OS를 개발을 하는 업체들도 좀 생겨났고 그것을 통해서 자체 개발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OTA 기능들을 활용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카메이커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플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즉 소프트웨어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나면은 자동차 회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차를 만드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미래 자동차의 밸류는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애초에 그것들이 없는 관계인 부품업체들 또는 이 비즈니스만 하는 업체 이제 팍스콘 같은 경우가 이제 유력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팍스콘이나 뭐 마그나나 이런 식으로만 하는 완성차가 아닌 데들이 애플카를 만들 가능성 저는 약간 왜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돌았었잖아요. 진짜 그 애플카를 국내 업체가 만들게 되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일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또 기아차가 PBV였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목적형... 목적기반 차량이죠. 목적기반 차량. 네. 그러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애플도 목적기반 차량에 들어가는 건가? 들어갈 수도 있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네 거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 또는 자신들의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춘 채로 판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건데 그런 형태로는 아마 애플이랑은 파트너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애플이 괜히 애플인가요? 그렇죠. 여기서 약간 조금 딴 생각 들면서 진짜 궁금한 거는 기아차는 차를 뗐습니다. 기아잖아요. 그렇죠. 기아차라고 검색하면 이제 잘 안 나오고 기아인데 현대차는 왜 차를 안 떼고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친구인데 이거. 아마 이제 기아가 이 브랜드력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됨을 좀 절실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현대는 사실 이제 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도 있고 기본적으로 브랜드력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보면은 그래서 기아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메이커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세퍼레트한 브랜드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가 좀 업스케일이 되어야 되는 게 내부적으로 좀 많이 검토가 됐었던 것 같아요. 현대 같은 경우에 그냥 차를 떼고 현대라고 하면은 과거 현대그룹이 많이 찢어져 있는 형제들 집안과 사업 내에서 이 성표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이야기랑 테슬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지금도 서학기미분들이 테슬라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조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쉬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이제 좀 산이 높으면 골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쉬어갈 수도 있을 텐데 테슬라는 최근에 그러면은 다른 전기차 전기차란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을 하면서 결국 테슬라도 조금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조금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EV 시장에서는 테슬라는 마켓 시화가 앞으로 빠지는 게 맞습니다. BEV라면은 배터리.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 시장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 앞으로 마켓 시화가 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기차에서만 보면. 그렇죠. 딴 데서 전기차 계속 올라오니까. 그런데 테슬라를 봤을 때는 중요한 건 EV 시장 마켓 시화가 아니에요. 자동차 시장 마켓 시화입니다. 전체 9천만대 시장이라는. 그렇죠.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거기서 테슬라가 작년에 50만대를 했고 올해 100만대를 할 거고 내년에 180만대를 할 거고 내후년에는 이제 250만대 이상을 하게 되는 게 테슬라라는 기업을 봤을 때 가장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EV 시장 안에서의 마켓 시화는 사실 빠지기 마련이죠. 이거는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작년에 25만대 시장이었습니다. 1600만대 시장 중에서 작년에 전기차 25만대밖에 안 팔렸어요. 그중에서 테슬라가 20만대를 했습니다. 마켓 시화 80%를 했어요. 5만대를 이제 남아있다라는 거는 사실 여기 찔끔 이 메이커 찔끔 저 메이커 찔끔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10개 메이커가 전기차를 다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테슬라의 마켓 시화는 사실 빠지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또는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EV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마켓 시화는 아마 거의 2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글로벌 마켓 시화는 그 정도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전기차 시장에서 이만큼을 차지하는 회사에서 다른 데가 막 들어오니까 조금씩 작아질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전체 자동차 시장으로 늘려놓고 보면 테슬라는 앞으로 이제 먹을 시장이 더 많다. 테슬라처럼 빠르게 성장, 외형에 빠르게 성장하는 메이커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재벌 걱정과 테슬라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배터리 데이 통해서 배터리 이제 내재화하는 거, 직접 생산하는 거 조금 더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뭐 배터리 단가도 몇 년이었죠? 뭐 거의 최대한 절반 정도까지 갑자기 많이 낮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 조금의 희비가 갈리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좀 지금 이제 4680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18690이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그것들을 이제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었고요. 자체 생산을 하려면은 지금 있는 공장 말고 이제 세우는 공장에서 아마 자체 생산할 설비들을 이미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테슬라 공, 그 텍사스 공장이랑 그다음에 베를린 공장에서는 이 4680 배터리들을 자체 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케파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아직까지 추정은 안 되는데 아마 내년 되면 한 100기가 정도는 이제 자체적으로 케파를 확보해서 가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테슬라의 자체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회형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존 배터리 업체들과 이제 파트너십은 국내 업체 하나 있고 이제 일본 업체 하나 있고 중국 업체 하나 있잖아요. 이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당분간 유지가 되고 특히 이제 한국 업체와 중국 업체가 공급하게 되는 물량은 당분간은 좀 우상향 트렌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올라오는 성장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뿐만 아니라 GM도 그렇고 폭스방엔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조금 일부라도 내재화할 계획들은 좀 있다고 하잖아요. GM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모두 다 LG와 합작이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작을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정말 자체세 생산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을 좀 밝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접근 방법은 계획보다는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카메이커 하면은 전기차 판매 대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입증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즉 ID3나 ID4 이 MEB 플랫폼 차량들이 그만큼 시장성이 있는 차종들인지를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EB라고 하면 이제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이고요. 전용 플랫폼들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에 기반한 차종들이 정말 시장성을 갖고 있어서 그 배터리 내재화 투자가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차량의 시장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일단 배터리 다 투자를 해놨는데 차가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시절 되면은 또 전기차가 또 흔해질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폭스바겐의 목적은 테슬라 정도 판매를 하거나 테슬라보다 많은 판매를 하거나가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배터리 투자를 단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더 잘 팔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폭스바겐의 전기차를 잘 안 사요. 미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딜러들이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를 권유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폭스바겐은 아직까지 그 MEB 플랫폼 라인에서 나오는 게 조금 약하다고는. 유럽에서는 근데 전기차 시장 자체가 크게 형성이 됐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 엔트리급에서는 사실 이제 폭스바겐이 꽤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이나 대형 SUV나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이 안 됐어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시장까지 이제 뻗쳐지는 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 전에는 그 스텔란티스도 제목이 뭐였죠? 이름은 까먹었는데 배터리 데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네 전기차 플랫폼 이야기를 했었고 배터리 수급 계획도 여기도 이제 같이 좀 공개를 했었잖아요. 스텔란티스도.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지는 거는 당연한데 나중에 이제 볼만하겠네요. 이들 싸움이. 네. 지금까지 제가 많이 봐온 바로는 이 자동차 업체가 대중적으로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과거에도 많이 했었죠. 몇 년도에 완전 자율주행을 하겠다. 몇 년도에 전기차를 얼만큼 하겠다. 지금까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어요. 테슬라 FSD도 그랬고. 심지어 테슬라도 못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주주들에게 소통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대부분 또 전문 경영인 체제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가져갈 계획이 있는 매니지먼트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았고요. 경영진이 바뀌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고. 지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이 합병을 한 거잖아요.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정말로 이 발표한 대로 내부적으로 다 의견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상황인 건지 내부적으로 이제 몇 가지 충돌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도 계획과 실행을 이제 구분해서 마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메이커의 특징은 그 미국 회사랑 유럽 회사랑 다 합쳐져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크라이슬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크라이슬러 있고. 나머지는 다 유럽이고 피아트. 원래 FCA의 C가 크라이슬러였던 거. 피아트 크라이슬러고요. 그다음에 PSA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람보르기니도 거기 있더라고요. 람보르기니는 폭스바겐 사나이. 폭스바겐이다. 폭스바겐. 아우 헷갈려. 아우 헷갈려. M&A가 하도 많아서 엄청 헷갈립니다. 하여튼 이게 전기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거의 완전 경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각축장이 벌어질 테고. 그래서 소비자 손을 누가 더 많이 잡게 되는지는 정말 볼만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약간 일자리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전기차 시대가 되면 부품 수도 거의 한 30%가 줄어들고. 네. 인력도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노조가 파업을 한 해 만에. 노조 내 투표에서는 파업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투표가 나왔고. 이런 우려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조금 되게 민감한 내용이. 그런데 대략적인 이제 그 로직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노조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핵심 차종은 아이오닉5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를 현대차 경영진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으니 민감해해진 것 같습니다. 노조는 자기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막 또 이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의 이제 상황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려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또는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현지화를 한 차종들을 살펴봤을 때는 미국에서 이미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차종들을 현지화하는 겁니다. 일단 검증이 된 차종. 예를 들면은 투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려요. 그렇죠. 이제서야 올해 2월부터 현지에서 생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현지 생산이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국내 울산 오공장에서 생산을 하던 거였습니다. 아 투싼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증 절차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이제 현지 생산을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잘 팔리는 세그먼트이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수지 타산이 맞는 거고. 그렇죠. 의 현상인데 지금까지 현대차가 전기차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비용적인 것도 있고 아키텍처도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됐고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도 적극적이지 않고. 전기차 보조금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가 크게 총매제를 붙지 않아도 기존 보조금 체제에서 아직까지 현대차가 보조금 많이 받을 룸이 많아요. 네. 출신 3월도 조금 사실 숫자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판매도 수가 올라온 건데. 그런데 초의 속도대로라면 작년 말부터 이 모든 게 시작이 돼서 지금쯤이면 미국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아하. 그 경우라면 여러 가지 대화가 좀 원활하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지금 늦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 그걸 이제 판단을 하기는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 뭐 국내 공장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사실 조금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경영진이 이제 뭐 노조 측과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화를 나누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산성 측면서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측면서라든지 아마 투자자분들이나 주주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론이 약간 노조 쪽에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근데 해법이랄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 우리가 쌍용차 사태를 보면서도 사실 이제 쇠락하는 기업 경쟁력 없는 기업 내에서의 어떤 그 일자리를 보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우리가 눈여겨봤고 현대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좀 어려운데.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제 전기차 생산 비중이 좀 계속 늘어나는 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중간 단계가 굉장히 좀 길고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순수 내연기관은 이제 사라지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대체 파워트레이는 사실 그대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완만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겨낸 사측이든 이제 노조측이든 없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 방송을 이제 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새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모빌리티에 투자하라는 지금 이 책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자동차 영역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지게 될 모빌리티까지도 이제 망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바퀴가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아차도 차를 뗀 거고 본격적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신흥국에서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외에도 그 전부터도 승용차 보급률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신흥국에서는 좀 많이 빠르게 올라오질 않았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사실 2012년, 13년의 모든 투자의 테마는 신흥국 투자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브라질, 러시아 뿐만이 아니고 브릭스 뭐 이럴 때 그러다가 이제 아세안으로 갑자기 바뀌고 이제 인도, 제2의 중국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정말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뭐 소득 수준 높아지면 이제 자동차부터 살 거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모터라이제이션이죠. 한 가구당 차는 한 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사실 2012, 13, 14까지는 좀 그럴싸하게 갔는데 뭐 이들 지역의 경기는 사실 14년, 15년부터 유가가 하락하면서 사실 좀 안 좋아졌어요. 특히 이제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았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경기도 잘 이제 순탄하게 이제 회복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쪽에 영향이 잘 없는 이제 일반 이제 다른 신흥국들도 차 판매가 잘 안 올라와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제 2010년부터는 이제 몇몇 도시에서는 이제 우버 비즈니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승차 공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그 현상들이 신흥국에서는 지금도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차 공유라는 거는 이제 도시마와 이제 깊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도심화가 일어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차 판매는 정반대로 갑니다, 사실. 오히려 늘지 않고. 네, 그래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좀 짧아지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 반면에 트래픽은 점점 이제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간극을 맞춰준 게 바로 공유 호출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만 가더라도 뭐 그랩 정말 많이 타고 있고. 그렇죠. 네, 그 시장들도 이게 이제 이 차 판매가 올라오다 멈춰버린 거예요. 아. 스마트폰 보급도 사실 신흥국에는 다 침투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유 앱이 차량 호출 앱들이 이제 좀 손쉽게 침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차량 되기도 전에 바로 그냥 승차 공유로 넘어가버린.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놓고 보면은 신용카드 결제만 깔리기도 전에 그냥 핀테크로 바로 넘어간 것처럼. 바로 넘어간 거죠. 이게 신흥국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들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냥 손가락 빨고 그냥 승차 공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 마켓 쉐어 싸움이 조금 더 치열해진 그런 상황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승차 공유 업체들과 기본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차량을 이제 제공을 한다든가. 우리 차 써라. 네. 아니면 이제 협작 투자를 이제 조금 더 고도화시킨다든가. 중국에서는 말씀하신 우리 차 써라라는 것들이 좀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자기 바이두가 왜 나오냐면은 바이두는 이제 승차 공유를 하는데 여긴 이제 로봇 택시 사업만 해요. 바이두가 원래 그 인터넷 뭐라고 해야 되나 솔루션은 아니고. 중국의 이제 구글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로봇 택시만 해요. 그런데 누군가 만들어주길 원하죠. 이것을. 아하. 승차 공유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말 고도화된 승차 공유는 정말 이제 로봇 택시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그 완성차는. 그래서 이걸로 바로 갈 전략인 것 같습니다. 로봇 택시에서의 강점은 이제 이 자율주행 시스템 설계인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제 자본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승차 공유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아요. 호출 앱으로 이제 매출은 크게 일으키는데 우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그 ATG라고 있었습니다.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해서 매각을 했어요. 맞아요. 돈이 안 돼서. 그래서 자율주행을 그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사업 부문을 매각을 해놓고 약간 거기 이제 지분만 갖고. 우버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결국에는 승차 공유 업체들이 로봇 택시를 활용하게 될 테고 완성차 업체들하고 공교롭게 그 지점에서 이제 교집합이 생기는 건데. 교집합이 생기고 하나의 더 이제 강력한 집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죠. 빅테크 업체들은 이제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보다 자본력 훨씬 더 강력하다 보니까 바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이제 그게 이제 바이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미국에서는 이제 구글의 웨이모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결국 이제 이제 로봇 택시로 점처리 되는 건데 완성차 업체들도 이거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고 주도권 가져가려면은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행 사업부에다가 이것을 이제 투자를 해버리면은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다가 할 수는 없고. 따로 떼어내서. 따로 떼어내서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앱티브라는 미국의 티어1 부품업체랑 만든 합자사인 모셔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로봇 택시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상 이런 걸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는 뭐 현대기아 척으로 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사실 정말 끊임없이 자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게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추가 투자도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장 상태로 이 비즈니스를 이제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그럼 로봇 택시 영역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 좀 내로라 하는 데들은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일단 GM 이제 크루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추가로 투자를 받았는데 여전히 컨트롤링 대주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일단은 이제 자율주행 진영에서는 이제 웨이모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주행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GM의 크루즈가. 네. 그래서 이 업체가 상업화의 형태에 가장 가까운 업체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후발주자라서 폭스바겐이랑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르고 AI라는 회사로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뒤늦게 이제 지분 참여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임러랑 BMW는 초반에는 이제 같이 했어요. 여기 이 두 업체들은 보통 같이 해요. 처음에는 자본 투자를 같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지는데. 다임러가 그 벤츠. 벤츠. 벤츠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업체는 지금 각각 이제 각자 노선을 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현대기아도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카메이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의 대형 부품 업체랑. 앱티브라는 곳과 함께. 네. 앱티브는 이제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델파이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생기는 업체거든요. 그 예전에 GM에서 떠나온. 네. 델파이는 이제 예전 GM의 이제 차부품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 택시도 이제 다들 이제 가열차게 준비하고 있는 거고. 네. 그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은 UAM. 맞습니다. 네. 그 도심형.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 비행체? 뭐라고 표현해? 도심항공모빌리티입니다. 아 도심항공모빌리티. 그러니까 아 이거 영어 약자 쓰는 것만 익숙해져가지고. 도심항공모빌리티. 그 현대기아차 말고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해외의 카메이커들이 이런 UAM 같은 걸 또 한다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GM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GM이 이제 상업 생산 일정 2030년 정도로 되어 있고요. GM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투자만 되어 있고 다른 업체들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제 지분 투자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커 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네. 아무튼 이제 중국을 제외한 진영에서는 현대기아차가 가장 빠른. 현대기아차 언제쯤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2024년 정도부터는 이 UAM이 이제 일반 승객을 수송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 수송만을 위한 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는 아마 2024년 정도부터는 좀 상업화를 최근에 이제 언급을 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수송 쪽에서 쌓이는 그 데이터들이나 레퍼런스들이 나중에 이제 승객을 이송시키는 데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UAM은 중국의 그 이항이라는 업체 있잖아요. 뭐 드론 만들고 승객용 드론 만드는 그 회사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약간 그 방식은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쪽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아 그쵸. 그 형태로는 사실 이제 장거리를 운행하기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갖게 되는 동력이나 아니면 배터리 사이즈나 수직 이착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토크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 방식으로는 좀 이제 약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수직 이착륙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직진 주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철력용 드론같이 이렇게 그냥 양력을 이렇게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서 날개가 이렇게 가서 앞으로 날아가야 되는. 네. 그걸 보고 이제 틸트로터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드론 형태 아니면은 이제 그 이항 이제 추구하는 형태로는 도심 내에서는 일부 이송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이제 도심 보통 지금 UAM 시장은 인터시티가 있고 시티투에어포트가 있고 시티투시티가 있거든요. 도심 간 이동을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좀 크게 대형화되어야겠네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 주행거리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이 그 파워트레인이 필요하거든요. 네. 파워트레인 당연히 엔진이 아닐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로 가야 되는데 배터리로는 아직까지는 300km 안짝입니다. 지금 허용 가능한 이제 뭐 구현 가능한 이제 거리로는요. 비행거리가.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왕복도 필요하고 아니면은 그 편도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하더라도 더 걸리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시티투시티만 얘기를 했지. 네. 정말 이제 그 대륙간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공산업 자체가 앞으로는 CO2 규제를 압박을 받게 돼요. 이미 받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요. 아직까지 시도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대두될 수 있는 게 결국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입니다. 갖고 있는 카메이커가 잘 없어요. 현대차 도요타를 제외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차도 이제 직접 만들고 있고. 그 이제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트럭까지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UAM에 활용할 수 있는 수소 관련 기술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돼 있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그래서 배터리랑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랑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빠른 업체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카메이커들 말고 언급되고 있는 업체들은 전부 다 스타트업입니다. 대부분 FI들한테 자본 투자를 받아서 급하게 시장에 상장한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스타트업 개념으로 말 그대로. 대부분 양산 아직까지 최소 3년 이상 남은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거 보면 현대차그룹이 상당히 좀 저평가 혹은 혹평가를 받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장기적인 시각을 갖추신 투자자 분이라면 이러한 구도를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현대기아가 갖고 있는 자본력까지 같이 스터디를 해보시면 자본력이라는 건 기존 사업이 앞으로 잘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경쟁 우위에 있으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전 애널리스트 시작하실 때라든지 그때 봐왔던 현대차그룹하고는 지금은 비전과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사실 전기차 브랜드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대형 SUV에 대해서도 일단은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이제 보시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쓰던 단어들 중에 하나가 패스트 팔로워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쫓아간다였는데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전기차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외의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남이 잘하는 것 따라하는 것 같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퍼스트 무버라고 불러도 되지 않아요? EGMP도 상당히 빠르게 내놨고 지금 그 플랫폼으로 활용한 아이오닉5라든지 뭐 EV6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내놨. 그래서 보통 말씀하신 퍼스트 무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쟤네는 그걸 왜 하는 거야? 시장에 이제 냉혹한 평가를 받죠. 저 비행기 같은 거를 왜 자동차 회사가 하나. 수소차는 사실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는지 비용만 발생하고 이런 이제 의견들이 초반에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영역에서 지금은 약간 고개가 끄덕끄덕거리는 상황까지 보고 있는 거죠? 생각에는 일단은 내년 내후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좀 입증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AM은 사실 미국 연방 항공 미국 항공청이라고 있어요. FAA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UAM 운항을 허가를 내주는 시점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은 2023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가 판매 대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이제 나오질 않고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죠. 사업의 진행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재밌어지겠다. 지금 그 커버하는 부분이 어디 어디까지 있을까요? 지금 커버리자는 영역. 저는 뭐 자동차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UAM은 앞으로 이제 현대차를 커버하면서 사실 저도 조금 더 스터디가 인덱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를 바라보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닐까.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완성차 제조업체 앞에 이제 도입 분애부에서도 1부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년 그러니까 전월에 차 몇 대 팔았는데 전년 동월 대비 몇 대 늘어난 건데 계속 이것만 카운팅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좀 발상도 좀 달리 가야 될 테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기존 자동차 산업이랑 이 UAM 산업이랑은 일단은 애플 투 애플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이것을 즉각적으로 동일선상 밸류에이션으로 적용하기에는 자동차 회사가 이제 영업익률 8%에 PER 12배를 받았는데 UAM의 이제 퍼스트 무번이 갑자기 16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로직을 세우는 게 일단은 모든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몇 가지 매트릭스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것은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구분 지을 수 있는 이제 랭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한도의 그런 수치들이 필요한데 아마 2022년이라고 해서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이제 나타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가 정말로 경쟁 우위에 있구나 라고 이제 좀 뚜렷한 근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아까도 이제 제가 전기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진입과 생존과는 별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는 시점은 아마도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시네요. 그냥 막 무덕되고 좋다 좋다 막 이제 더 꿈을 가져야 된다 막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 내후년 조금 더 롱텀하게 이제 바라보면 프로그레스는 이제 그 진행 상황들은 앞으로 계속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사업 환경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가장 그 정부 주도하에 이 사업을 밀어주는 국가는 이제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KUAM이 이제 조성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서 진행되는 이제 그런 규정들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약간 후행적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LG전자는 이제 커버리지를 하지 않으실 텐데 약간 그 마그나라는 그쪽 측면에서 보면은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이라는 이제 합작법인을 만든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좀 어떤 비전이 있을 거며 뭐 국내 완성차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 LG전자 측면에서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좀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알려진 바로 이제 GM 자동차와의 이제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고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 외에는 사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전동화를 많이 시도하지도 않았고 또는 자체적으로 부품 회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크게 수주를 한 부분은 사실 이제 GM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입장에서는 수주 저변을 크게 확대해야 될 니즈가 굉장히 크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야 돼요. 시간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야 된다. 이클라스 후속 전기차에 발주에 참여를 해요. 네. 떨어져요. 그럼 6년 후 7년 후에 다시 재시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네.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차, 왜냐하면 다 아무리 빨라도 다 6, 7년이에요. 그렇죠. 한 모델이. 네. 그래서 정식으로 이 유럽의 대형 메이커에 이 의미 있는 볼륨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를 등록이 되려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합작을 해야 돼요. 그들과 이미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곳이랑. 그게 이제 마그나가 된 거군요. 마그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엔진을 만든 메이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전동화의 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니즈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건 이제 T1 업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다 만들질 않아요. 아하. 공급받아서. 공급받아서. 네. 이제 시스템을 해요. 시스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이 구동 모터 모듈을 하는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구동 모터를 LG전자가 애초부터 단품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비즈니스 니즈가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구동 모터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그 모듈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다 이 전기차로 가게 되면서 부품들을 하나하나 하나씩 다 간소화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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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예전에는 모터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 따로 그 다음에 감속기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네. 오늘날의 전기차 플랫폼들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게 됩니다. 모터, 인버터, 감속기까지 다 하나로.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LG 마그나 합자사가 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LG전자는 생산 능력은 있는데 고객사가 아직 이제 많지가 않고 네.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메이커가 다 고객사거든요. 약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온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모든 고객사가 다 모든 완성차가 고객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마그나 혼자 하는 거랑 LG전자랑 같이 하는 거랑 약간 그 안에서 충돌되는 약간 그런 비즈니스는 없을까요?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초기 단계죠. 이게 다 전기차만을 위한 거잖아요. 보시면 충돌이 있다라도 이 정도면 이제 안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3%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있어봤자 굉장히 미니멀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마그나도 기존에는 다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 사업. 내연기관 전용 부품을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내연기관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수로 봐도 그렇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기술적인 디테일까지 많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긴 시간 녹화를 했네요.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목소리도 갈라지는 게 느껴져서 더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책을 더 자주 쓰입시오. 자주 나오시게. 농담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하지는 못했고 지금 모빌리티에 투자하라. 베가 북스에서 나온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지웅 연구원의 신간을 가지고 이 책 이야기 한 반에 반에 반 정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 이야기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모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